미진아 어디야? 도착했어? 아니? 나도 거기 못가 뭐? 일이 좀 생겼거든 이사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 무슨 일인데 그래? 아니 이사님도 못 오신대 알았어 장난 아니라니까 그래 알았으니까 얼른 식사나 해 미국 생활은 어때? 가슴이 가득 널 그려 야 너 뭐 하는 거야? 뭘 그렇게 놀래 보고 싶었다는 인산데 너 하나면 너 하나면 되는 걸 너 뭐 이런 걸 해? 나 너 왜 내가 Бог 감사합니다.